안녕하세요 활쏘기 3편입니다 네 활쏘기 아니죠? 2편도 1편도 다 찍었는데 1편은 미션은 실패했고 2편은 미션 성공했고 3편은 좀 더 어렵게 하셨습니다 원래 2편은 이거였잖아요 5분만에 300 넘기기 이번에는 5분만에 500 넘기기 시작하겠습니다 보이죠 여기 보이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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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뭐점은 어디있지 맨 처음엔 0점이고요 0점 아 그 다음에 몇점 나오면 대박인데 제발 100점 나와라 95점 나와라 95점 튕겼어요 다시 무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무유였고요 10점 100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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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튕겼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튕겨 너무 세게 하면 안되나봐요 또 튕겼습니다 튕겼습니다 그럼 제일 뒤에서 해볼게요 0점 0점 나오고 운이 좋아요 0점 10점 여기에서 95점 나오는데 10점 한 번 더 5분만에 벌써 4분인가요 5분만에 500점이 넘겨야되는데 벌써 4분이네 5분만에 500점을 넘길 수 있을지 5분만에 500점을 넘길 수 있을지 80점 네 넘길 수 있을까 하세요 5분만에 100점 5분만에 10점이 딱 들어왔습니다 저거 봤어요 10점 맨 처음부터 10점 더하기 이제 95점 나온다 95점 10점 10점 또 10점이네 또 더하기 또 더하기 또 한번 더 한번 더 한번 더 10점이 들어갔어요 오 네 30점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그래서 총 앞에서 지금 300 325점 325점 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325점 빨리 네 10점 10 더하기 시원아 아 미션 실패할 것 같아 100점 100점 네 8분으로 바꾸겠습니다 8분 8분 와 100점이라고 하니 뭐죠 뭐죠 95점 다 더하면 205점 205점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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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00을 넘겼으면 네 네 미션 성공 네 네 화이소기 재밌었나요 안 재밌었나요 재밌으면 다음에 또 봐요 빠바이 끝까지 와요 꾹꾹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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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